안녕하세요. 장가 번호 A19번 하진입니다. 부를 곡목은 남자라 울지 못했다. 라우나씨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슴이 아프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너를 보냈지만 그 웃음은 어째이었다. 잘 가라 행복해라 멋진 말은 다 했지만 안녕야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. 놓치기 싫지만은 붙잡기도 싫어 놓치기 싫지만은 붙잡기도 싫어 내 마음은 자존심에 오기였다. 잘 살아 아프지만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안녕야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. 안녕야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. 잘 아프지 못했다. 아멘